당구에는 포켓볼, 쓰리쿠션, 사구, 스누커 등 여러가지 종목이 있어서 각각의 당구 종목마다 이용하는 도구와 제품의 규격이 다르고요 게임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당구 종목이든지 간에 사용하는 당구대가 정사각형 두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구를 꽤나 오랫동안 쳐온 분들 중에서도 당구대가 정사각형 두개를 붙여놓은 형태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정사각형을 두개 붙여놓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공의 움직임을 일원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구실력 향상에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당구대와 당구공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즐기는 4구용 당구대는 중대라고 부르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쓰리쿠션, 즉 3구에 사용되는 테이블은 국제식 대대라고 부릅니다 대대는 긴 쪽 안지름이 2844mm, 즉 2.8m 정도 되죠 그리고 짧은 쪽 안지름은 긴 쪽의 반인 1422mm입니다 1.4m 정도 되는거죠 Q의 규격의 제약은 없지만요 대체적으로 길이가 약 150cm 정도이고요 무게는 520g에서 540g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공의 크기는요 3구공의 지름이 61.5mm이고요 무게는 약 210g 정도 됩니다 4구용 공은요 지름이 65.5mm이고 무게는 약 255g 정도인데요 이 사이에 지름이 63mm인 공도 있습니다 대대 한 칸의 길이는요 355.5mm, 약 35c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름이 61.5mm인 쓰리쿠션용 공이 약 6개 정도, 정확히는 5.78개인데요 약 6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대 한 칸은요 317.5mm입니다 31.7cm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중대용 공이 65.5mm인데요 이 공이 약 5개, 4.8개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당구용품의 규격을 아는 것이 당구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당구대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의외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구대가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 놓은 직사각형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내 공이 움직이는 규칙성,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규칙성,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4구와 3구에서 공의 크기와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공의 움직임이 매우 다릅니다 당구는 매우 섬세한 스포츠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이용한다면 모르는 사람보다 좀 더 강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Żpert